대장동지 어서 오십시오 후방참모동문 좀 나가줘 알았습니다 자 그럼 설림동우 앉으라 내가 시라는 걸 한 번 써봤는데 좀 봐주지 않겠어? 제가 말입니까? 동무야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이름 있는 작가들이 아니오 동무도 이미 여러 편의 시를 썼다는 걸 다 알고 있소 자 이게 무슨 시입니까? 시쪽 계기와 감정 축적도 없이 고저 아워만 외쳐대니 정말 대장동지가 쓴 겁니까? 안되겠소 음... 서재는 그럴듯한데 우선 시쪽 발견이 없고 감정 조직이랑 운율이랑 몽땅 낙제입니다 그럼 동무가 쓴담하고 한 번 다듬어 봐 명령입니까? 어... 명령이요 그리고 하루에 한 시간 아니 30분도 좋으니 매일 나한테 창작강일 좀 해줘 그건 못합니다 어? 아니 왜 못해? 그럼 대장동진 학생이고 난 대장동진 선생이란 설인데 학생은 선생님만 돼서 욕도 먹어야 되고 또 예절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이지 욕뿐인가 때론 해처리로 동화를 쳐도 찍소리 못하지 날 몽둥이로 내리쳐도 탓하질 않겠소 어쨌든 배워만 줘 백선생님 생각해보자요 용남 학생 어? 자 약속했소 욕뿐인가 욕뿐인가 러워나 아멘 아